자, 여러분 이제 졸업 보세요 상대팀의 인카랑 로저빼면 사실 까다로운 건 없거든요 진짜 이거 날랄 아닙니다 날랄 아니야 아 우타가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이쪽 능선 잡습니다 이게 개꿀이거든요 진짜 내 목표는 17입니다 카우사리 전혀 무섭지않추 이거 보세요 미쳤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크레이지 모드에요 B플러스라 더 그러는 거에요 진정한 삽캐리가 여기 있는거지 아 BGM 안 껐다 아 이거 안 돌겠다 힘들먹었네 자 레일리 아저씨 아 저 우타한테 가야겠다 아 지금 우타 나가기 전에 이거 붙였네 아 까비까비 어디서 여기서 까부러 밀짚모자 샹크스가 아 지기전에 가운데 지켜야겠네요 원토측 한번 가야겠습니다 자 로저 내 친구 로저 자 인마 어어 뭐야 저게 언제 뺏겼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킥킹반데 뭐야 이거 자막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